나는 배고픈 아기 하고 싶어 나는 더 놀고 싶은 아기 나는 엄마 보고 싶은 아기 나는 삐진 아기야 나는 기분이 좋아 노래 부르는 아기 형 항상 그러고 대전 편할 것 같아 다 정했나요? 저는 도라에몽 육이 어때? 너무 좋다 콜 도라에몽 솔직히 이도형이 어떻게 아기 목소리를 낼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지 않나요? 혹시 몰라요? 아기 때도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도는 동명부터 권아기이기 때문에 권아기 권아기 그러면 각자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? 찍어볼까요? 갑니다 시작 I don't want away For our life to be over It has been no 영어를 잘하네 I don't want away 어떤 노래가 이렇게 부르면 어떤 노래가 이렇게 부르면 나 한번 더 부르면 안 돼? 한번 놔래요 Let's go I don't want away For our life to be over It has been no Would you take it how you love it 수키 스키 으우 김 아 I don't wanna away For our life to be over It has been no Would you take it how you love it 오우 수키 어? 눈에서 뵈었네 있어요? 누구에게 이미지 누구랑 잘 봤을까요? 하겠습니다 하세요 아니 나 여보가 싶어 비교어 나 놀고 싶어 비교어 백업 빠이 애쓴다 백업 빠이 저 진짜 애기여서 많이 해본 것 같은데? 렛츠고 언니 도와마도 있어 봐봐 개나무 헬리콥탐 개나무 헬리콥탐 자리 언니 도와마도 있어 봐봐 개나무 헬리콥탐 구멍 아기 시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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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SO 잘하는 소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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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오 자 lovin flames 지온이 came out 아 우리 멤버들은 어떤 아기가 귀여웠어요? 시온니 귀요 저는 소울이 충만했던 아기가 제일 귀었던 것 같아요 퇴관 기오미 아가한테는 선물이 있네요 턱받이 이런거 아니죠? 그러면 다같이 한 번 누가 제일 귀여운 아기였는지 한 번 손을 빼고 두 명이요 동그랗게 이렇게 손을 빼고 동그랗게 이렇게 손을 빼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두 명인데 어렵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2도 4표 4등 2표 나요? 2도 4표 1등은 2도 4입니다 3등이다 왜 나야구 1등 선물 공개해주세요 아메리카노? 똑똑이 진짜 부럽다 작품은 최강 귀요미 아가에게 원어스 엉아들이 한 명씩 예쁘다고 스탑 스탑 뽀뽀해주기 아기 자 자기를 위해 아기 지정석을 만들어 줘도 괜찮을까요? 1등 1등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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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가 아가 자 버텨야 돼 놔 놔 왜 또 안 떠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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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뽀빠 자신이 없어 왜 왜 애기한테 뽀빠 자신이 없어 알다 알 수 있겠다 왜 살아가는 만큼 모이 뽀빠 모이 뽀빠 만들고 고생했죠 모이 뽀빠 만들고 형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다음은 서호 형아 아 서호 형 뽀뽀 죽어도 안 하는데 진짜 맞아 해야지 이번엔 왜? 아이가 까칠하네 음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더 이뻐해줘 우리 애기 상큼이도 우리 애기 많이 이뻐해줄게 아 신기해 마지막 다야 오빠 알겠어? 알겠어? 우리 애기 많이 힘들지 오고 힘들어 오고 힘들어 몰래 몰래 했어? 마트 형과 막내 뽀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귀가 빨갛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